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8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뭐야 여기 들어가고 딱 여기 있네 일단 여기만 할거에요 여기가 규모가 좀 크더라구 어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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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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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들어왔나? 잘못 들어왔나?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에 있나? 밑에 있나? 혹시 계세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난리나올거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난리나올거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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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진짜 흔들었네, 잠깐만 여러분 잠깐 생각 좀 해볼게, 물 뿌리고 가야되나, 잠깐만요 와, 싹싹 빌어야 되나, 잠깐만 하지 마세요 뭐야? 사람소린가? 사람소린가요? 죄송합니다 사람소린가요?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누구야? 뭐야? 아이씨 다행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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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式 남 C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시죠? 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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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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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저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저거 어디 간 거야..? 미치겠다..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미치겠다 저거.. 도대체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거? 모르닥치킨 있을까.. 그지.. 눈에 침묵이라서.. Ну.. 도대체 수를 dicholarvis cochogle Certos 상관의 apost decoration 미치겠다 도대체 일현 burg 저거 훈련시키지 마세요 저거 훈련시키지 마세요 똥개 훈련시키지 마십쇼 저거 훈련시키지 마세요 너가 모지지 마세요 호현오 제 모든게 손님이나 가진 두pus 제 공유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 들으세요 이거 껴야 됩니다 소리 줄이세요 깹니다 소리 줄이세요 소리 줄이십쇼 깹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